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네 선착장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낚시하기 전에 지금 벌리를 챙겨왔거든요. 집어제하고 벌리하고 빵가루하고 이렇게 지금 밑밥 먼저 좀 물에 개서 낚시하려고 개울까 밑에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까요? 집에서 다 봉지를 뜯어서 다 섞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밑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필차드 정어리죠. 정어리? 정어리를 끼워서 이렇게 감아볼게요. 네. 고무줄로 바늘이 안 빠지게 꼼꼼꼼꼼 나온 다음에 얘를 지금 조류가 굉장히 빨리 흐르거든요. 채널이라 한번 흘려볼게요. 네. 지금 로드는 여기에 용성 파도기 2430 그 다음에 다이와 스위치 히터 지금 08지 있었고요. 08지에 수중봉돌 08 마이너스 08 네. 그리고 목줄 한 1.3m 정도 주고 지금 수심은 지금 7m 줬습니다. 수심 7m 주고 계속 흘려보겠습니다. 밑에 베이트가 엄청 많아요. 보세요. 제가 밑에 한번 밑밥을 한번 쳐볼게요. 밑밥을 와 밑에 베이터 오는 거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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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트 엄청 많죠. 바글바글하죠. 우와 우와 받았네요. 우와 우와 물고기 엄청 많습니다. 우와 우와 베이트들이 엄청 많아요. 이야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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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카요. 안 버렸습니다. 와, 힘 좋다. 뭐 같아요? 아, 슬퍼요. 참 더. 아, 이거 어떻게 다 편집하지? 쟤들 욕하는 거. 멀리 나갔어요, 아직도? 아직 다 갔어요. 아, 무거워. 이게 위드랑 같이. 네, 위드랑 같이. 옆으로 바뀌었네. 와. 저렇게 얌전히 오네.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와, 참돔이 해초에 걸려가지고. 네. 와, 이렇게 무겁게. 랜딩장 해주세요. 목줄 잡으시면 돼, 목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늘이 걸렸네. ㅋㅋㅋㅋㅋㅋ 흐 잊지 마라. 아아.. 참돔참돔 와우! 이거 케이크죠? 예! 하하하하하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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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같아요? 예! 와우! 큰거 아니에요? 뭔데요? 와우! 와우! 바닥에 있는거 진짜 큰거 아우! 아우! 와우! 와우! 이렇게 적어봐 와우! 와우! 그리고 작은거 conten일로 와우! 아우! 하하하! 워! 고마워! 아우! 고마워! 하하! 하하하! 오! 하하하! 아예! 다른거!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성대! 두마리! 입질 오죠? 네 왔습니다. 오케이! 으 으 아 자가요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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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참고 참고 3 새끼 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작은 사이즈 단 인데 5 사이즈 하면 되겠다 5 그 마찬가지 5 분 언제 다 푼은 트로 채 올까요 여기 옆에 이렇게 그렇게 해 볼게요 참 더 아 아 아 아 아 딱 30 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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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놓쳐주죠. 얘네는 럭키예요. 네, 럭키. 딱 30cm인데, 가라. 30cm까지, 30cm 이상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cm 미만은 놓쳐줘야 돼요. 딱 30cm예요. 와.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피션. 와, 이리 와. 키가 돌아가고만. 오, 그게 큰데요? 나이스. 약간 더 왼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꼬여요. 네. 덤드지 말아라. 그렇지, 나왔어.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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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렸어. 떼자. 그냥 하세요. 아, 미끼가 가면 되니까 그냥 하세요. 그렇지. 오, 쓰레빠. 오, 일단 올리세요. 오, 좋습니다. 통과 사이즈. 한 33,4 되겠다. 오, 참돈입니다. 오, 잠시.